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우주공화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되면서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만에 달 탐사 프로젝트가 본격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이름인데요 나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우주인 2명을 달에 착륙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달의 상주기지를 만들고 화성 유인 탐사에도 도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 우주 너머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이 있는 걸까요? 지난해 8월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단우리 역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원회였다고 하는데요 달을 향한 인류의 여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우주에 아주 관심이 많은 거 아실 텐데요 오늘은 지난 추석 특집에 이어서 우주탐사 기획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그래서 달로 가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누리호와 단우리 발사로 우주탐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이런 관심과 응원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우주 전문가들과의 흥미로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제작진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포털창에 김성환의 시사애를 검색해 주십시오 저희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평소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할 말은 많은데 문자는 짧다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게시판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는 그래서 달로 가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특별 대담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식구나 다름이 없는 분이죠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 미국 캘리포니아 엘카미너대 폴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밝으세요 그럼요 유지하는 사람들은 밝습니다 오늘 새롭게 모신 분입니다 인공위성 만드는 물리학자라는 수식어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한국천문연구원 황정화 책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용거님은 천문연구원에 한 몇 년 정도 지금 재질 중이세요? 네 횟수로 한 15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래 되셨구나 박수학기 받으시고 바로 천문연구원에 가셔서 네 맞습니다 쭉 지금 우주를 연구하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아마 두 분에게 굉장히 가슴 설레는 해가 아니었을까 달 탐사 이슈가 정말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그렇죠 두 분 모두 그만큼 바쁜 해 보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시사에 두 번이나 출연했어요 얼마나 바빴습니까? 네 시사에 출연 말부터 하는 거는요 다른 것도 역시 많은 기관에서 강의도 하고 상당히 많이 바쁘게 출연했어요 아무래도 홍보대사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요 네 바빴습니다 황정아 박사님이요 2021년 2022년에 우리나라 우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 있었고 누리호 2차 발사 있었고 단우리 발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있었고 그래서 고체 우주 발사체 발사 성공이 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저한테 의미 있는 일은 제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 4기가 곧 발사 예정입니다 언제 발사가 되는 겁니까? 원래 모든 상황이 다 순조로 왔다면 올해 연말에 12월에 발사 예정인 제가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 4기는 내년 3월에 누리호 3차 발사실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구원분들이 맡은 파트가 다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부사님 그러면 어느 쪽을 주로 담당하세요? 저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만들 때 보통 인공위성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연구단이 꾸려집니다 그중에 저 같은 물리학자는 저는 사이언티스트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미션을 인물을 무엇을 하기 위해 거기에 가는지 인물을 설정하는 과학적 목적을 처음에 정의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가야 하는지가 제일 먼저 앞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입니다 그러시군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맞습니다 최근에 아르테벤스 1호가 다섯 번째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그동안에 네 번을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가슴 많이 졸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풀린 교수님도 그러셨죠? 그렇죠 언제가나 언제가나 항상 마음이 좀 졸였죠 황정아 박사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별로 긴장은 안 했고요 우주에서 단번에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은 사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의 발사 중단과 두 번의 발사 연기 다섯 번째에 올라간 건데 우리 나로호 누리호 발사할 때도 여러 번 간다고 했다가 안 갔다가 간다고 한다가 안 갔다가 최소 세 번 이상은 발사 대기에 섰다가 제가 그때 KBS 생방하느라고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군요 어쨌든 그게 너무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려련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담담한 네 담담합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올림픽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켜보는 관객 입장에서 관중 입장에서 막 마음 졸여가면서 피니시 라인을 어떻게 통과하나 이거 보는데 막상 뛰는 선수는 굉장히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가요? 몰랐습니다 뛰어보지 않은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근데 사전 오기란 말이 나오는 거 이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수소가 샜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여러 번 발사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저도 역시 기술적인 보통 연기가 될 때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번에 또 기후가 상당히 나빴죠 허리케인도 두 번이나 왔고 그다음에 보통 또 연기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황정 박사님께서 천문학자도 잘 아시겠지만 지구가 돌고 달과의 거리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가장 연료를 아끼고 발사 순시가 좀 정의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마치려고 하니까 계속 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죠 한 번 놓치게 되면 다음 날을 발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경우가 있죠 황정아 박사님 원래 수소연료를 쓰는 겁니까? 액체로켓을 쓸 경우에는 산화재를 연료를 수소를 쓸 수도 있고 누료 같은 경우는 액체 산소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기체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수소나 산소가 상온에서 기체의 액체이겠습니까? 근데 연료를 액체 상태로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온도를 냉각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밸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밸브들 중에 수많은 밸브와 눈금들 중에 단 하나라도 이상하면 안 갑니다 맞습니다 안 갑니다 못 가죠 이게 얼마나 오래 준비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렇죠 따라서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뭔가 이상한데 찜찜한데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갔다 실패하는 게 훨씬 더 더 필요해요 누가 뒷감당을 하라고 추가로 요구를 하는데 비용이요 50조 이상이 들었거든요 50조요? 네 40빌리연너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실패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군요 역시 황정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 진짜 조심조심하고 모든 게 완벽할 때만 날아가야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는 인간 탐사를 보내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계획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에 찜찜함이 전혀 한 줌에 전혀 아무것도 미련이 없어야 하고 그 한 번밖에 실패 그러니까 우주에서요 맞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은 제로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도 실패하는 일이 다반사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황정 박사님 말씀은 찜찜함 찜찜함은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을 때만 가야 됩니다 사람이 만약에 우주공간에 가서 살 수 있다면 생존할 수 있다고 하면 우주복 안 입고도 그냥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그거 우주공간에 가서 생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모든 테스트를 지상 테스트를 수천, 수만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올라가면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황정화 박사님께 딱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르테미스 발사도 반세기만에 달에 복귀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는데요 아폴로 우주선이 반세기 전에 달에 갔었던 거잖아요 다시 이제 달에 또 가는 거잖아요 왜 인류는 달에 또다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달에 가야 할까요? 그걸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한테 질문해 보시니까 저는 답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할 거예요 왜 달을, 왜 화성,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우주 가야 할까요? 토끼 만나러 이런 낭만적인 대답을 기회한 건 아니었는데 문학의 이유도 있습니다 진짜 토끼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아니, 왠 처음에 달을 꿈꿨던 사람들은 아마 그 생각을 하고 달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무엇이 발현이 되었던지 간에 무엇이 그 호기심을 이끌었던지 간에 일단 가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좋겠는데 어쨌든 달에 지금 간 지 한 50년 만에 다시 가는 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쉬었다가 또 간다고? 이거는 분명히 예전에도 안 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때 간 게 거짓말이겠지 그러면서 연역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안 간 걸로 봐서 그때도 불가능했었는데 이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쉬운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폴로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과학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50년 만에 다시 한번 달에 가는 이유 달에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에는 달에 그냥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그거 아니에요 달에 가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상주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갔다 오는 것과 오래 살려고 생각하는 것은 여행 준비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달에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지 한번 보게 하기 위해서 달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지금 확인하고 올 거고 달이 이번에는 목적이 아니고 사실 달 밟고 화성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과학자들이 이제 플랜 A, 플랜 B를 준비합니다 플랜 A, 플랜 C까지 준비하는데 물론 우리 지구를 지금보다 더 살기 좋게 가꾸어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인 건 맞죠 그러나 항상 플랜 B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주의 여기 말고 다른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그때 닥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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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야 될 단계들 다 밟아 나가야만 그때 꼭 나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나가서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달이든 화성이든 아니면 소행성이든 간에 우주에 나가야 되는 그 목적으로 이루어진 과학적인 기술 발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만 잘 살려고 생각하면 그다지 필요 없는 많은 기술들이 우주에 나가려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방사선도 차폐해야 되고 중력도 뚫고 나가야 되고 굉장히 큰 로켓도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반도체도 필요하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도 필요하고 그냥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우주에서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술들을 타파해야만 합니다 그 기술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 가지 박수 쳐주셨습니다 정답도 없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오늘 괜히 출연했네요 아닙니다 지구인에서 우주인이 되는 과정인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우주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에 살면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한 단계 이렇게 뭔가 탁 퀀텀 점프하듯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폴륜 교수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세기 아폴로 프로젝트하고 21세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일까요? 일단은 황영 박사님 말씀하신 장기 거주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기반을 통해서 화성으로 가려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다르고 또 하나 차이는 있다면 로켓의 크기가 좀 차이 난 것 같은데요 아폴로의 어떤 세럼5 같은 경우에는 더 크기가 컸던 것 같아요 한 110미터 정도 116미터 116미터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스페이스런칭스에서는 지금 이번에 오라이어나 발사한 스페이스런칭스는 98미터인가요? 키가 좀 줄어들었는데 추력은 훨씬 비쌉니다 추력은 15%가 더 상당히 개성했다고요 지구는 모든 진량을 가지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고요 지구는 굉장히 무게가 크기 때문에 얘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지금 땅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력이잖아요 그 중력을 뚫고 우주로 나가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 추력, 더 멀리 나가고 싶다면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적에도 갈 때와 정직에도 갈 때와 달에 갈 때와 화성에 갈 때가 로켓의 사이즈가 어마하게 큰 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번에 달에 가는 큰 로켓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 사인이 탈 우주선을 지금 실어야 되기 때문에 큰 로켓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아폴로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거는 잠실 종합운동장하고 비교하면 될까요? 그 정도 크기 높이만하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던데 111미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사용한 로켓의 경우에는 크기는 그거보다 작은데 오히려 추력은 더 증가했다고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아폴로 때보다 지금 50년이 지났는데요 그렇죠 50년이 가장 크게 개발이 모든 과학기술이 10년, 20년, 30년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반도체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공위성이나 로켓이나 그 안에 뜯어보면 전부 다 반도체 부품들입니다 수천, 수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품들의 성능이 30년, 5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작은 부품으로도 이만한 부품들이 했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만들면서 훨씬 힘은 좋아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로켓은 어차피 불 붙여서 충력받아서 나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도 반도체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게 그 안에 컴퓨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를 액체 연료를 쓰면 액체 우주 발사체라고 하고 고체 연료를 쓰면 고체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비추력이라고 해서 연료의 양을 얼마나 가성비가 더 좋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는 역시나 컴퓨터가 필요하죠 그렇군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계적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는 차이는 아포르테는 한 나라만 갔죠 미국, 나사 하지만 이번에는 아르테스가 여태까지 대한민국 포함해서 21나라가 협업을 해서 계속 해나간다면서 국제 연료를 한다면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기술적은 그 당시 68, 69년대 아폴로가 창조하는 목적은 국소련과 냉전에서의 어떤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역시 무슨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예컨대 많은 나사가 보낼 장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 황정박사님의 천문연구에서 또 장비를 하나 보는데 클리스미션에서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황정박사님 네, 아르테미스는 사실 단위 프로젝트의 이름이 아니라 큰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라는 커다란 우산이 있고요 그 커다란 우산 밑에 대표 선수는 지금 달에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달 유인탐사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달에 정기적으로 택배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달에 정기 택배 서비스를 시작할 건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러게요 네, 지금 달에 그러니까 인튜이티브 머신이나 보잉 같은 항공우주의 굴제 기업들이 달에 테이블들을 깔 거예요 달에 상차림을 할 건데 거기에 착륙선을 각 항공우주 회사들이 이미 올려보내고 있고 그 올려보내는 커다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탑재체들 그러니까 무엇을 측정하는 관측기를 탑재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탑재체들을 왔다 갔다는 비용은 안 받을 테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과학 임무가 충분히 매력적이기만 하다면 거기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한미 달 착륙선 탑재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공모를 통해서 저희 연구팀이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탑재체는 달 표면에서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는 탑재체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요 2023년에 달의 남극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달의 표면에 두는 탑재체가 생기는 거고요 그건 우리의 궤도선도 아니고 미국이 가는 궤도선에 그 착륙선에다 실어주겠다고 해서 실리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번에 이제 오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대한 런치비클 같은 거 로켓 발사체도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는 거고 오리온이라는 유인 우주선 그러니까 우주인 4명이 탈 수 있는 우주 탐사선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커다란 우산 밑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중에 하나 이제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게 한미 달 착륙선 탑재체 서비스 CLPS입니다 이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군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아폴로우 미션과 다른 거는 바로 이제 우주 경제권을 만드는 거죠 아까 황정마스님이 말씀하신 택배 서비스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많이 장려함으로써 우주 경제권을 만든 것이 이런 아르테미스 탐사의 또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메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달에다가 하나의 세 개를 만든다 이렇게 해도 가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이제 달에 상차림 생겼고 거기다 제가 만든 탑재체들이 23년 24년 이렇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거기 달에 가시면 제가 보낸 거 잘 있나 좀 보셔야 돼요 제가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달 궤도 탐사선 단우리 있잖아요 아르테미스 안에서 그럼 단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건 어떤 역할입니까 사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달 탐사선 단우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화는 아니에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단우리는 이번에는 우리가 달에 보내는 첫 번째 탐사선의 이름이 단우리고 달 궤도선이거든요 인공위성 중에 달에 가서 달의 중력에 잡혀서 달의 주변을 도는 달 궤도선이 지금 단우리고 이번에 단우리가 성공을 하면 2030년에 뭐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늘 늦어지니까 2030년에 달 착륙선을 보낼 거예요 우리가 2030년에 달 착륙선과 로보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륙을 하려고 치면 그리고 우리보다 더 먼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안에서 그 다음에 보낼 거는 이제 달 궤도선 달 착륙선 달 착륙선도 보낼 건데 착륙할 때는 사람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착륙을 할 것인가 착륙 후보지를 사전 답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3D 지도를 지금 만드는 일을 시작할 건데 이번에 단우리가 가지고 간 카메라로 광시아 카메라와 평강 카메라 그 다음에 음영 카메라 등등이 있는데 그 카메라로 달의 3차원 전 지구 아니고 전 달 지도를 우리의 단우리 영상으로 1년 동안 만들 예정이고 그 맵을 가지고 그 지도를 가지고 아르테미스도 우리의 달 착륙선도 다음에 달 착륙 후보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럼 달의 지용도 같은 거를 아예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3차원 지도를 만들 거예요 또한 그 6개 장면인데 그 중 하나는 또 나사의 장비입니다 나사의 섀도우캠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극지방에 얼마나 물이 있는지 그걸 착륙한 데서 사실 인간탐사 준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죠 그래서 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곳을 가는데 먼저 사람 보내기 위해서 사전 탐사한테서 단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르테미스 1호의 경우에는 사람 대신에 마네킹을 태웠다고 하잖아요 캡슐이 있는데 마네킹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까? 애초에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유인 탐사를 준비한다라는 커다란 맨 앞에 대표 선수가 있으니까 그거 준비를 단계별로 할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거기까지 가는 런치비클 발사체 성능을 보는 게 이번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고 거기까지 잘 가는지 이번 처음 시도하는 로켓이기 때문에 로켓 성능을 보는 게 제일 먼저였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빈자리가 있으니까 사람이 탈 자리에 사람과 똑같이 생긴 마네킹들을 실어서 그리고 이번에는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갈 거니까 남자 모양의 마네킹과 여자 모양의 마네킹을 실고 만약에 사람이 탔다면 어떤 이상이 있을 것인가 가령 예를 들면 여성의 신체는 우주방사선의 남성의 신체보다 더 취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600개의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어떤 반응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신체 부위가 더 반응을 하는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왕복여행을 나중에는 사람이 가게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행을 위한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마네킹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신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을 붙이고 가고 있죠 또한 우주복의 성능을 테스트하겠소 아 우주복의 성능을 테스트하겠소 만약에 우리 김상희 선생님께서 가신다면 우주복의 먼저 성능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 알고 그 다음 또 특혜 하나 특혜가 뭐냐면 거기다 미생물을 넣습니다 미생물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우주의 방사량이 어떻게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지 그것도 실험을 합니다 근데 우주방사선이요 어느 정도 우리 인체에 위험한 겁니까 역시 전문가인 우리 황정호 박사님께서 그거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정호사님 그 태양에서 우리가 우주에 무언가를 보낸 일이 굉장히 아직도 예전에도 어려웠고 50년 전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라는 공간이 거의 진공과 다름이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 우주 공간에 나가게 되면 방사선을 맨몸으로 맞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구인에 태어난 행운화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온하게 살고 있는 거고요 지구 밖으로 나가는 순간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과 은하에서 오는 방사선을 온몸으로 그냥 맞아야만 하거든요 우주정거장 그러니까 고도 350km 저개도에서 한 6개월 정도? 180일 정도 체류한다고 생각했을 때 110mSv 정도로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한번 볼까요 일반인의 경우에 1년 동안의 연이에요 연간 맞아도 좋다고 하는 연간 방사선 허용설량이 있어요 한계설량이 1mSv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우주정거장 ISS에 계시는 분은 하루에 귀향을 받아요 하루에 1년에 하는 걸 맞는 거예요 우주 왕복선에 열을 있으면 10mSv 왔다 갔다 하는 동안 10mSv 그러니까 달에 가거나 우주에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약서를 씁니다 이게 나중에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걸로 소를 제시하진 않는다 그런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좋은 게 좋은 소식이 제가 보니까 12분이 달에 갔다 오셨는데요 참가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상당히 장수를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물론 신체적인 영향이 있지만 그분들을 보면 조금 더 희망적인 것 같아요 장수를 하셨거든요 앞으로 달에만 가는 게 아니라 달에서 생활도 해야 되고 달에서 또 화성까지 화성에서 체류할 거고 그러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잖아요 그 위협이 그런 것도 이번에 다 확인하는 과정 확인을 하는 거죠 달에 오래 머물렀을 때 그러니까 제가 보낸 우주방사선 탑재차가 달의 표면을 착지해서 거기서 1년 동안 놔둘 건데 거기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만큼의 방사선을 맞게 되는지를 사람의 생체 조직하고 똑같은 티슈를 거기에 놔둬서 어느 정도 방사선을 맞게 되는지 실제 관측한 값을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을 거기에 6개월 보낼 건지 1년 보낼지 3년 살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을 차폐를 해야 될지 양을 알 수가 있으면 물질과 두께를 결정해서 구조물을 결정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폴린 교수님 아르테미스 로켓이 3차까지 발사가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작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르테미스 1은 사람 안 뜨고 이번에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에 사람을 태우고 착륙 안 하고 돌고 오죠 그게 뭐냐면 1968년도에 아팔로 8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안 뜨고 한 바퀴 돌고 오게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에 아르테미스 3이 바로 아팔로 11하고 똑같은 거겠죠 착륙을 시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나사의 잔력은 뭐냐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지만 3, 4, 4, 5, 6, 7, 8 국가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 갈 때마다 사람 창출을 치고 레고피스를 가져가서 거기다 우주정거장을 또 칠 겁니다 우주정거장을 치고 장비를 가면서 계속 날라가지고 우주정거장도 다시 짓고 루너게웨잇이라는 우주정거장도 달 주위에 짓고 그 다음에 달에 착륙해서 사용할 장비도 나누는 것이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그래서 4, 5, 6, 7, 8, 9, 10도 나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20이 될지 100이 될지 그렇죠 계속 날라서 계속 짓는 거죠 기지까지 다 들어가려고 하면 어차피 지구를 벗어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무게를 싣고 달까지 가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계속 짓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몇십 차까지 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네요 모든 물자들을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지구에서 가져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달기지를 짓든지 화성기지를 짓든지 어디다 짓든지 간에 이 모든 필요한 물자들을 전부 지구에서 가져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삿짐을 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하고요 현지 조달이 가능한지를 볼 겁니다 현지 조달이요? 당연하죠 현지 조달이 불가능하면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 달에 뭔가 생명체의... 달에서 이제 우리가 농사도 짓고 먹고 살고 이렇게 그래서... 농담 안... 웃으셔서 빵터지... 아니요 진짜라고요 아니요 농사여서 거기에서 먹을거리를 조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기지 설치에 관한 여러 장비는 거기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모든 벽돌을 여기서 다 갖다 나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물자를 가지고 표토를 가지고 벽돌을 쌓는 법에 대해서 연구할 거예요 달의 표면에 굉장히 미세한 레골리스라고 하는 표토가 30cm 이상 지금 쌓여 있습니다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미세한 미래 그 모래가 여기도 있고 화성에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성분이 달라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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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화도 띄고 있고 금속이기도 하고 그게 우주복에 들어가면 치명적이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물과 결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등등을 다 실험을 해야만 해요 그런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 사람이 아닌 로봇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가서 진짜 벽돌 찍는 모습 우리가 볼 수도 있겠군요 곧 보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장치가 먼저 기초적인 서실이야 시시지가 가져갔지만 역시 황정 박수님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현지 조달로 지워나가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거 살짝 과외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미국 프로농구 최고 스타를 꼽히는 스테판 커리가 인간의 달 착륙을 믿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달에 착륙했는데 성주기가 펄럭거리는 거 사진 때문에 달에 안 가고 거짓말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달에 간 거라고 분명히 아까 황정 박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못을 박았죠 갔습니다 갔고 그런데 어떻게 펄럭거릴 수 있습니까? 대기관에 안 펄럭거릴 수 있습니까? 처음에 잘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달에 갔어요 사람이 그리고 달에 갔으면 뭔가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성주기를 꽂아야 되겠죠 성주기를 꽂고 이게 태극기같이 우리로 생각하면 태극기인데 성주기가 거기서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잘 보이게 쫙 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성주기 위쪽에 가로로 이렇게 딱 옆에다 끼워가지고 얘가 잘 보이게 딱 펼쳐지게 해놨어요 우리 커텐봉에다 꽂아놓은 거 커텐봉처럼 이렇게 딱 고정단이 있습니다 매니에 그걸 이렇게 처음에 가지고 가서 딱 꽂았을 거 아니에요? 꽂은 다음에 달의 중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구의 6분의 1 훌륭하십니다 제가 많이 그동안 황정박스님 출연하기 전에 몇 년 동안 김선일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달 중력이 지구의 16.5% 약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주름이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로 이 우주 비행사도 훈련을 받고 이게 다 설명을 듣고 갔을 거 아니에요 잘 보이게 잘 꽂아놓고 사진 찍어와야 된다 이렇게 했을 건데 딱 꽂았는데 처음에 딱 꽂는 순간에 충격에 의해서 약간의 주름이 생겼을 거예요 그다음에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 생긴 주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있고 펄럭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꾸겨진 상태의 이 모양의 사진을 찍은 거죠 이 모양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왜 여기가 공기도 없는데 이렇게 출렁거린 것처럼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냐 이게 가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가로는 분명히 막대가 있고 처음에 꽂을 때 생긴 모양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이에요 나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찍을 때 우리도 깃발 같은 거 꽂을 때요 손으로 이렇게 비벼야 되잖아요 그래서 됐다는 게 나사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구소련에서 여기서 사실 가장 큰 피해자가 냉전에서 구소련이었는데 구소련이 반막을 안 했고 그다음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그때부터 음모론이 많이 러시아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 대한 것 때문에 그런데 2011년에 한 기사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달 착륙 그런 음모소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아팔로호 11호에 깃발 꽂이고 이후 5개 더 꽂았습니다 지금 우주의항 때문에 깃발이 3개 다 바랐지만 그건 인공기서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성공하면 다 알 수 있겠죠 가가지고 다 동영상으로 찍어오면 되는 거니까요 이미 달에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기념품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가면 뭔가 자기 이름을 써놓고 와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죠 이건 포륜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구에서 달로 쏠 때는 거대한 로켓 발사대가 필요하고 지구 대기권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추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달에 갔어요 가서 창류선이 내려서 유인 창류선이면 우주인이 내렸다가 다시 타고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달에서 다시 달 중력을 이기고 올라와야 될 텐데 그럼 그 탐사선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달에 안 갔다는 증거로 제가 얘기해 주면요 스토리 차이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는 세럼5에 태우고 나갔죠 나가가지고 일단은 다 나가는 건 다 동감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달탄 선전은 3종 세트로 보면 되겠어요 3종 세트 커맨저 마듀, 서비스 마듀, 룰너러 마듀 달에 착륙하건데 이 세 가지를 위치를 받기 때문에 달에 가서 달에 일단 도착하면 이 3종 세트가 커맨저 마듀, 서비스 마듀는 빙빙 돌립니다 그래서 마이클 콜리라는 친구는 안 내렸어요 그 중으로 계속 밖에 돌고 사령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암스트롱하고 버저든이 달 창류선이 내렸죠 거기에는 이제 어떤 커맨저 마듀 같은 비슷한 거 다리가 있어서 착륙한 다음에 3시간 정도 머무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황정바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력이 6번이니까 충분한 추진체로 다시 올라온 다음에 궤도로 돌다가 고기랑 도킹하고 그 세 가지가 다시 이제 어떻게 하면 달에 착륙했던 걸 버리고 커맨저 마듀하고 서비스 마듀하고 지구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마듀도 지구에 근접하면 버리고 바다에 이제 커맨저 마듀만 뚝 떨어지는 낙하선 타고 그래서 그거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 창륙선에 로켓이 달려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도 추진체를 설계를 해서 그쪽에서 역추진을 해서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도 가능하고 예전에도 가능했던 기술이에요 중력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중력도 훨씬 더 약하니까 훨씬 더 작은 추정만 있으면 돼요 중력을 벗어내는데 조금밖에 힘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와서 올라와서 다시 서비스 마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인들 거기서 암스트롱하고 암스트롱하고 버즈하더니 기어가지고 그 커맨저 마듀라고 서비스 마듀인들 들어오고 이제 그 달 창작단을 버리고 그냥 온 거죠 네 달에 틀림없이 갔답니다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달에 발차역들도 많이 남아있고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들도 많이 남아있고 이제 의문을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의 특별기획 우리는 그래서 달로 가기로 했다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륜 교수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인 황정아 박사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달을 향한 인류의 거대한 여정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성원의 시사야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애를 듣고 계신데요 우리가 잘 몰랐던 달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궁금증을 풀어가려면 저희가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폴론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렇게 이어지는 달 탐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아르테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고 하면 시기는 언제쯤 사람이 직접 나가서 달에 착륙하는 모습은 몇 년 뒤쯤에 볼 수 있을까요? 25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5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곧입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걸어다니고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가 달에 보내려고 하는 우주인의 여성과 유색 인종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굳이 특별히 그렇게 구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미국 사회에서 화합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 사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어떤 남녀 평등이라든지 인권, 인종 간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서 나사가 상당히 그런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사람들의 화합이라는 데 그런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여성 우주인과 유색 인종인 소수민족 저희 같은 소수민족 같은 경우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은 미국의 화합의 정치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인을 닮은 거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실은 여기 우주에 나가는 것도 인종과 민족을 구분하는 게 맞나 아폴로 미션에서는 12분이 달의 탐지관님이 다 모두 백인 남성이었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여성과 소수민족의 배려는 상당히 좀 성쌍 사회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인종, 민족 이런 것에 관해서는 다 화합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국가별 국경을 못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달 탐사 프로젝트에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창호를 통해서 별도로 지금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국가별로 달 탐사 경쟁을 이렇게 치열하게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이 지금 완전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예전에 우리가 달에 사람을 보낸 아폴로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사실 구 소련과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였었고 그다음에 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된 다음에는 많이 힘을 잃어서 러시아가 우주에서 지금 제대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완전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중국은 독자적으로도 우리 모든 연합을 넘어설 만큼의 투자를 지금 우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기술로 현재 상태로 보건돼 중국의 우주 기술은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은 달도 화성도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도 국제우주정거장 ISS도 사실 전 세계가 연합으로 우리 만들었었는데 ISS의 운영을 더 이상 국제적으로 다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차세대 국제우주정거장을 저희가 미국 주도로 루나 게이트웨이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중인데 그것도 전 세계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조금씩 조금씩 할 생각인데 중국은 다 필요하고 혼자 할 예정이에요 중국이 국제우주정거장을 단독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루나 게이트웨이가 되기 전에 ISS가 운영을 종료한 다음에는 우주에 떠 있는 유일한 국제우주정거장은 중국 것이 될 것이에요 중국은 이미 하나하나 올라가서 도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중국이 나사의 어떤 우주기술이나 그런 건 앞서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중국이 자체 내의 우주정거장을 짓지만 미국은 역시 국가적 전략에서 모든 걸 상업하기 위해서 나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우주기지라든지 어떤 발사전자 이런 것들은 상업하다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정거장이 정리된다면 상업화 물론 기간은 지금 황정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국제정거장이 정리가 되면 지금 중국의 우주정거장이 있게 되는데 그걸 대체해서 상업 우주정거장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알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르미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차선 이후 미국과 국소련의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진영과 국소련의 힘의 대결로 세계적 질서가 이루었는데 2000년대 미국 회사들의 중심적으로 상당히 온라인 세상에서도 세계적 질서가 이루어졌고 아르미티스는 역시 미국 나사 중심적인 세계적 우주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대항해서 중국과 역시 널시아도 자체적으로 달 기지로 비슷한 걸 하려고 하고 있죠 폴린 교수님께서 컨퍼런스에서 앞으로는 우주경제가 지구경제를 압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자원면이나 지금 본다면 사실 상당히 오늘날 기술이 발전되고 지금 4차 3평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상당히 우주 기반한 기술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람들이 우주 밖으로 많이 나가면서 어떤 관광이라든지 우주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자원 같은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예컨대 황제화 박사님께서 천문학 전문가이시지만 미국의 벤커브메리카라는 큰 투자에서도 목성과 화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들이 가보실 생각한다면 그것이 만약에 저희가 올해 2022년을 보더라도 전 세계의 GDP가 헌조 7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헌조 7년이라면 대한민국 같은 게 1.67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국, 중국 다 합쳐서 헌조 7년이 안 되는데 아까 그 값어치를 한 700만 저희가 전 지구가 올해 가치를 2022년에 생산을 700만 년 동안 해야 될 것의 값어치를 소행성의 값어치를 그걸 다 사려면 상당히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분야의 광산을 통해서 한다면 경제권이 많이 커지고시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우리 인류가 상당히 지금 나사의 가장 큰 출연 중 하나가 뭐냐면 외계 행성을 찾는 거거든요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그렇다 보면 향후 그것이 만 년대, 십만 년대 모르겠지만 저희 후손들은 분명히 외계 행성에 거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을 때 자원면이나 모든 활동면을 봤을 때 저는 지구 경제보다 우주 경제가 더 커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로 갔다가 달을 딛고 화성까지 가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달 딛고 지금 목성에 있는 위성까지 가겠다고 하는 계획인 것 같거든요 나사의 지금 아르티메스 탐사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화성도 가고 그다음에 소행성 탐사 같이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타닌이나 이런 일단은 황성 갔을 때 어디까지 가는 게 현실일까요? 에스벨트에 있는 소행성 가는 것이 아니면 근지고 있는 유인 탐사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것은 지금 화성으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화성 가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거기까지 일단 거기까지 더 진행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조금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군요 제가 말하는 건 상당히 먼 미래를 말합니다 제가 우주 경제까지 지구 경제가 앞서는 건 저는 최소한 100년, 200년 뒤에나 현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가 쏜 첫 달 탐사선 단우리요 다음 달 말 귀환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귀환은 하지 않고요 그런 거 아 그렇군요 계속 도는 거군요 이제 보니까 죄송합니다 단우리는 올해 8월 21일 날 지구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쯤 달에 달 궤도에 그러니까 지금 달로 가는 여정을 천천히 가는 중이고 달의 중력권에 붙잡히는 게 올해 12월 16일입니다 달의 궤도에 잡히는 게 그리고 원래 애초에 목표했던 거는 달 상공 100km 상공에 떠서 도는 인공위성이 되는 것이에요 달 주변을 도는 100km에 안착하는 것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올해 연말 송년 파티는 단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면 단우리가 찍은 사진 지금 단우리가 원래 이제 설계했던 궤도로 가면 달로 곧바로 가지 않고 태양길 빙 둘러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달하고 지구가 함께 있는 굉장히 멀리서 찍은 흑백 사진을 보냈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약간 가슴이 설렜거든요 정말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왜냐하면 달과 지구가 같이 있을 만큼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글쎄요 한국과학계에서는 꿈꾸기 어려웠던 일이었다 훌륭하십니다 바로 그걸 노리고 찍은 사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주에 무언가를 보냈을 때 달의 저궤도와 달의 정지궤도밖에 뭘 보내본 적이 없어요 우주에서 보면 그냥 달의 표면에 딱 붙어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예요 우리의 위성들은 근데 이번에 보낸 단우리는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달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태양을 향해서 갔어요 반대편으로 막 달려갑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태양 쪽으로 갔다가 화살처럼 이렇게 다시 날아오는 이런 건가요? 네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고 지구도 태양을 잡아당겨요 그렇죠 서로 잡아당기는 두 힘이 있으니까 그 중간에 어딘가에 그 두 힘이 안정적인 데가 있을 거예요 그 힘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 점의 이름이 라그랑주 포인트입니다 그 라그랑주 포인트인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몇 개가 있을까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오늘 많은 달과 지구 사이에는 몇 개가 있다고 제가 달과 지구 사이에도 몇 개 있겠죠? 달 지구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앞에다 뭐와 뭐 사이에 이렇게 붙여야 말이세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라그랑주 포인트는 몇 개일까요? 글쎄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방황하게 해드려서 폼현 교수님 전 라그랑주 5개 있지 않나요? 5개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대답을 해주셨으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서 이렇게 5개라고 손가락을 보셨어야 되잖아요 5개요 5개 5개가 있고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지구에 제일 가까운 편에 있는 게 L1입니다 L1 그리고 태양 지구 뒤편에 있는 게 L2 태양 뒤에 있는 게 L3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저 대각선 위쪽에 L4하고 L5가 있지만 어쨌든 태양 지구 사이에 L1 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태양이 집어 던져주는 중력으로 이렇게 딱 던져주어서 지구 방향으로 막 달려와서 달까지 다시 가야 되는 정말 큰 배족을 돌고 있는 중이에요 리본 모양의 팔자로 아주 크게 돌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연료를 세이브하기 때문입니다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우주에서의 무게는 곧 돈이에요 그렇죠 더 무거운 걸 싣고 나가면 더 많은 발사 비용을 대야만 합니다 따라서 무게를 줄여야만 해요 무게를 줄여려면 연료를 줄여야 돼요 연료를 안 줄이고 싶고 빨리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탑재체를 줄여야 돼요 그럼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연료를 줄여야 되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일을 많이 하고 오는 쪽으로 탁한 거예요 그게 단우리가 지금 거기 가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귀환하지 않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100km 상공에서 달에 3차원 지도를 샅샅이 그려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12월 조금 지나면 내년 초쯤 내년 1월 1일부터 임무 개시 시작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찍어오는 모든 사진들을 다 합성해서 3차원 지도가 마련되면 그 지도를 우리가 딱 들고 다음에 어디로 가볼까 이렇게 창립선을 좀 찍으시면 됩니다 국민들한테도 공개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찍은 정밀 사진을 볼 수 있는 그 지도를 지금 나사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달 창립선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는 이번에 아르티비스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빨리 갔지만 황정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우리 같은 연료를 많이 아껴 수 있는데 이거는 연료를 많이 쓰고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우리 간 시스템도 더 간단하고 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낼 때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아르티비스 같은 빨리 가는 복잡하더라도 연료만 쓰는 곳을 가야 되겠고 물건을 보낼 때는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서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단우리 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산업을 키워야 될 때가 된 거잖아요 미국에 이제 일론 모스카 만든 스페이스X 여기서 로켓을 만드는 거 로켓이 또 발사됐다가 다시 또 자기 스스로 바로 착륙하는 신기하죠 발사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우주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부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황정 박사님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우주는 21년 22년에 지금 엄청 호황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우리나라 우주의 21, 22년에 있었던 뉴스들 중에서 다양한 뉴스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만한 뉴스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입니다 우리도 그 로켓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고체 발사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체 발사체와 액체 발사체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고체 발사체와 액체 발사체의 장점만 모아서 하이브리드 로켓을 개발하고 더 멀리 심우주 탐사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발로 도약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국방부가 이제 우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이 우주 탐사의 영역만이 아니라 국방 안보, 우주 산업, 우주 경제, 우주 자원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황정 박사님 말씀하시면 왠지 제가 막 자꾸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기업체에서는 발사체하고 발사체와 그다음에 인공성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데이터 서비스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주 경제권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그런 기업들이 좀 협업을 해가지고 서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장기전 측면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복선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펠컨 로켓처럼 쐈다가 다시 착륙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확보하려면 그 정도가 돼야지 사실 우리도 독자적인 로켓을 계속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우주로 무언가를 보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발사체를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어려운 일을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발사 비용이 워낙 비쌉니다 로켓에서 한 번 하는데 그런데 그게 보통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으로 되어 있는 건 추진력을 계속해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건데 이 단 분리를 하고 남은 것들 1단, 2단, 3단 떨어져 나온 것들이 지금까지는 다 버려졌어요 만약에 그중에 제일 큰 추적이 필요하고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1단 로켓만 회수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더라도 발사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사 비용을 줄이면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더 많이 해볼 수 있잖아요 과감하게 그런 의미에서 발사체를 재사용해서 발사 단가를 10분의 1로 줄인다? 어마어마한 10번만 재사용해도 10분의 1이에요 획기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이 갔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착륙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냐면 현재도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는 기술이고 미국에서도 딱 두 회사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스페이스 엑스와 블루 오리진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도 다 갖고 싶어하는 기술이에요 이제 한국도 시작합니다 재사용 발사체 기술은 이제 막 시작하겠지만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두 개의 기업체가 있는데요 페리지라는 곳과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스페이스 엑스와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또 저그마한 로켓에 가서 경제적인 그런 더 저비용의 그런 소규모 로켓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지금 황장 박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재창력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기술이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래도 저비용의 그런 소규모 로켓을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발사체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어요 너무 아쉽기도 하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걸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과거엔 장래 희망을 물으면 과학자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엔 아이들이 꿈이 직업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황장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최근에는 이제 우주를 많이 보여주어서 우주과학자가 꾸민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는 강연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잘 거절하지 않고 나가는 편인데 중고등학교 때 한참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인생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과학자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문연구원이 앞에서 열심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린 교수님은 많이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황장 박사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대중 강연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학자인데 많은 분들이 왜 우주 탐사에 관심이냐 하는데 사실 제 학생들이 여러 명이 진짜 제임스 웨어의 망원경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게 되고 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엑스도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수학자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출신들이 가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20개의 학생들이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건 국가 발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학생들 볼 때 보면 얼굴에 착한 희망이 섞인 얼굴이 많이 보여요 우주를 얘기할 때 그래서 황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관련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면 인생을 좀 멋지게 살 수 있는 자기가 정말 뜻하는 걸 정말 직업도 하면서 그 다음에 꿈 드시려는 그런 삶을 산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의 특별 대담 우리는 그래서 달로 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륜 교수 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로 한번 여행 갔다 온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훌쩍 지났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샷 뉴스 심야음악 다방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